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반가, 반성 점수, 펜션 득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의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도쇼초이스의 주인공은 퀴즈 오브 라이프 축하합니다. 네, 도쇼초이스 퀴즈 오브 라이프 소감 들어볼게요. 네, 우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저희 홍승성 회장님, 홍태화 대표님, 그리고 S2 식구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늘 이쁘게 꾸며주는 저희 햄의 스태프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이 자리, 이런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저희 하이법 크루 알리쌤, 케미쌤, 민지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키씨! 이렇게 항상 저희 곁에서 더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이제 막 콘서트를 끝났는데 또 열심히 응원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키씨들 너무 감사해요! 너무 고마워요! 앞으로 더 더 열심히 하는 키스 오브 라이프가 되겠습니다. 지켜봐주세요!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! 감사합니다! 네, 컴백 첫 1위 축하드립니다.